공사는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. 오늘 등 달고 CCTV에 카메라 달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야간에 놀 수 있는 조명 달면 끝날 것 같습니다. 담장 바깥쪽 오일스테인 칠해야 됩니다. 그러면 다 끝납니다. 어제 용순 찬이가 가서 단촐하게 최악이 남았습니다. 잘 잤어? 절도순이 들죠? 아주 편하게 잤어요. 언니는 아주 찍소리도 안하고 자고 있습니다. 요즘 간식도 많이 먹이고 어저께 빵도 먹다가 먹이고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성격도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요투녀석 뭐라고? 뭐라고? 뭐라고 그랬어? 어저께 잠을 잘 잤댑니다. 왜 요투 뭐 먹냐? 나뭇가지 먹냐? 건강해 건강해 좀 말랐지만 응? 다시 살 찌우자 오늘은 애들이 적어서 짧게 찍도록 할게요 추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 감사합니다.